자 취라 Ren 개꿀 역시 딥펙트 야! 첨탑의 최강자야 역시 우리들의 우상 디펙트 하지만 피 묻은 우상이였고 날뛰기 터보 와 용의장치사기다 펀드 소비 홀로 그랜드 제발 하아 아 뭐야 아 재활용 망했다 덱스레게 됐다 덱의 모양을 한 무안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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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물음표에서 튀어나와서 이게 뭔짓이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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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은 듯 아 근데 이거 잡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쩔거야 이거 누워쟁겨 아 위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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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모 어쩔 수 없다 아 제발 뭐하자고 뭐하자고 뭐하자는겨 아직도 자네는 디펙트를 믿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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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줄 아나? 버즈같은 게임 그래도 일단 먹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돌려줘요 내 네 아니 내 꽃샘취 돌려줘 냉업진이래요 냉업진이래요 아니? 진짜 돌려주네 뭔데? 이 점탑 소통이 잘 되네 보임? 노라이같은 게임 진짜 얘 미친 게임 딜 꼽는거 봐라 사위 뭐 바로 쓰레기 된거 보소 저놈은 도우면 안돼 다 다 내 알고리즘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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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펙트 쟋 이케 탑세트 피단병 이상한 것들 아 임마 으아 거저 모금할 거야 임마 이상한 가면 쓴 사람이 으아 거리면서 쫓아와요 네 알고리즘 뭐야 온 미디 이쪽에다 필멸자야 이쪽인거 나도 안다고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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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가 최적화 정도 줘도 되지 않을까 아닌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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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아프니까 디펙트다 이 으아 다 으아 깜깜 포션 5힐 틈폭고 눈 피고 오래하이 백벨류가 딸리는데 아무리 드루가 잘 나와도 못이긴다고 이러면 이건 사기야야 이건 사기야 이건 사기야 이건 사기야 이거는 당신 누구야 빠바밤 이 역을 이루셨군요 여긴 스카이림입니다 강정 어이구야 아 텐댕정한 못참질 아이 꺼져 아이쿠 좀 봐준다 내가 꺼지지 말고 있어봐봐 꺼져 이제 왠일로 육강령 안 나왔냐 이놈당 너무 세 디펙트 너무 세다 펌탑을 반으로 접어버리는 디펙트의 힘 아니 뭐야 광기 쓰냐 씁시다 왕위모 큰거 온다 왕위모는 빅 이벤트가 맞지 이러면은 바로 순환댁든 이렇게 하면은 앗 아무튼 공폐에 에너지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디펙트 현실을 풍자한 미술작품으로써 어쩌고저쩌고 나 망했다 아 아니 이럴 순 없어 이거 사기야 이거 사기라고 말도 안되 말도 안된다고 말도 안된다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네요 전기역학 왜 안나왔어 왜 안나왔냐고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좀 해봐 입이 없었다고 하네요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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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 대 Tokyo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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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캬 빵키트 빵키 들어가 내가 이겜 꽝 미쳤다 아니 냉정하지 못해 냉정함 두개 강화 때려야되는데 아마 힘들듯 납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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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순아닌 허순같은 허순아닌 납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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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타지 일단 타격을 지워라 범별특 아 이건 좀 1년동안 잡겠네 광기 강호 안하면 광기에 광기 들어가서 개꼴받은 무엇을 지울까요 이펙트에게 물어봅시다 꼬샘추위 지우는게 맞겠지 냉정함 두개니까 세머항 방열판 방열따리 함색스 하는게 나았을까 볼 뱀 뱀 뱀 뱀 뱀 뱀 뱀 through 쓰레기가 내 아냐 괜찮아 테루가 좀 느리기가rans다고 우리 디펙트키 줄게 왜그래 냉정안만 강화 때리면 빼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강화하지? 1004를 못 갈 수도 있긴 한데 승든 거를 계획에 넣으면 안 되지 내 냉정안만 강화 안 되는 게 너무 아쉽네 방열판 방열판 아까 돈 아끼지 말고 세월이 양아리 살 걸 그랬나 방열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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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슬슬 내가 방열판을 어디다 뒤더라 하는 시기가 내가 방열판이라고 호요 맨날 이때 방열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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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정함만 강화되면 뭐 별로 밀집 무렵다 두렵다 두려워 해치웠나 라고 할 뻔 아 쓰면 안됐는데 두분 피라서 맞았네요 하지만 이젠 안맞겠지 일어나나 두분 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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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천천히 했어야였나 음 여기서 생각해볼.. 생각해보고 넘어가는게 몇대맞더라도 4위모에 왕길을 넣어야하나 4위모에 왕길을 넣어야하나 냉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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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기면 엘류가 모자라진 않네 어디다가 넣어둬 백인할듯 이게 지금 냉정함이 강환돼서 그렇지 냉정함 하나 강화되면은 냉정함에 후파 끼울 수 있으니까 손가락도 잘 아프겠지 까니 손가락도 잘 아프 Water 이 그리고 코않아 오누허접쇠 왜 소리 안 나 뭐 강화하지 그냥 강화 포션 하나 들고 가면 되지 꽃샘 지우는게 제일 낫겠지 공간이 부족합니다 아니 포션 그냥 하나 들고 가 아니면 마시고 가든가 왜 벨트에 넣어 마셔 니오우가 시키드나 좋아 알고리즘으로 맞고 맞고 아 이런 우윽 우윽 잡았죠? 전화의 창방도 이펙트 앞에서 맥을 못추는군 이펙트 앞에서 오케 오케 x3 오케 오케! x7 겨울 필요 없어 괘호 Got it Got it Got it Got it 질 방법이 없어졌어 어이 깜짝이야 암살차 뭐야 나가 달콤하쓰미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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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세다는 말의 어원이 이펙트라는 사실. 사우저팩. 내가 이겼다. 이이이이이이. 취지. 아니, 시작판도라 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했지? 고생할 만한 런이 아니었는데 뭔가 이상해졌다. 이번 런에 옵셈추위 넣었다가 지웠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지웠지. 웃기지도 않네 참.